나는 굽대다! 제1회 국민의힘 토론 배틀! 대변인 2명, 상금 부대변인 2명 공개선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한 공개경쟁! 신청자 접수! 참여자 제출 동영상! 자기소개 동영상! 대변인 논평! 6.25 전쟁일 71주년 논평!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과 재원 마련 방안! 대회 일정! 1차 동영상 심사! 2차 압박면접 심사! 16강 4대4 토론 배틀! 8강 2대2 토론 배틀! 결승전 1대1 맞수 토론! 전과정 오른손이 생중계!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나는 굽대다! 국민의힘 토론 배틀!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